문화재는 우리 역사의 귀중한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조금만 관심을 소홀히 하면 제 모습을 잃고 방치되기 쉽습니다. 경기도가 문화재 복원에 팔을 걷었습니다. 최지영 기자입니다. 파주에 위치한 경기도 기념물 제29호. 조선 초기의 명제상이자 대표적인 청백리인 황희 선생의 영당지입니다. 1950년 6.25 전쟁으로 불에 타버린 것을 62년 후손들이 복원했습니다. 하지만 애초 이렇게 말끔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기화가 밀려 제 모습을 잃은 문화재. 이완대에 밀리거나 흩어진 기화골을 해체하고 정성스레 하나하나 바로잡습니다. 파손된 곳이 있으면 교체를 하고 새덩이와 마루 등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생기름칠까지. 이렇게 꼬박 하루 동안 경기도 문화재 돌봄사업단 지킴이들의 손을 거치고서야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틈이 생기면 빗물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려면 색깔이라든지 이런 게 목재 부분이 썩어서 나중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길게는 며칠씩 걸리기도 합니다. 문화재 훼손 전 경미한 수리를 함으로써 문화재 수리에 들어가는 예산을 절감하고 문화재를 찾는 관람객에게 쾌적한 관람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로부터 만반의 준비를 하고 도굴에 취약한 문화재에 CCTV를 설치하는 등 복원뿐 아니라 안전점검까지 병행합니다. 경기도 내 문화재 953개소가 대상. 경기도는 아울러 시민들의 문화재 돌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한가족 한 문화재 2년 맺기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 경기지TV 최지연اج지 cult 아홉 layering 경기지TV 최지연